자, 무작위 세 번, 아, 둘, 셋. 애매한데? 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일단 평소 하던대로 해야지, 초반은. 아, 나무 이거밖에 없어? 강철은 가져오게 돼 있고. 아, 씨. 자, 보면 사격 5. 5, 3, 10. 얘가 장총을 끼고. 오케이, 해놓고. 보자. 이거는 그냥 딱 중앙에 살아야겠어요. 요쪽. 계획을 세우자. 3칸 띄고. 6 곱하기 6. 뭐, 초반에는 하던대로 할게요. 이렇게 세우고. 7칸 해서. 요만큼 주고. 요만큼 주고. 6, 1을 이제. 저걸로. 아, 그 뭐지? 저거를 만들고 나서부터가, 그러니까, 급정포탑 연구가 완료된다음부터가 문제라서, 여기까지는 하던대로 해도 될 것 같아. 하고. 아, 침대. 가구. 방송이 끊겨보이는 건지 어쩐 건지? 방송 끊겨요? 아, 참. 이거 구협 안 해놨다. 왜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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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하면 보이게 설정해놨어요. 아, 해서. 이게 뭐냐. 구역을. 저장구역. 일단 이쪽에 해놓을게요. 그리고 요긴 음식 저장. 모두 제거하고, 식품이랑 의약품. 반대로. 식품, 의약품 빼야죠. 그렇지. 됐고. 위쪽은 철이구역. 이쯤에 조그맣게 시체 철이구역 만들고. 모두 제거. 시체. 하고, 철이구역. 한 이쯤 크게. 닉네임 세팅이나 해야지. 시체 빼고. 따는 됐어. 됐고. 뭘 만들어야 되냐. 찜에다 만들죠. 포탑 만들면 적 세져요. 그게 아니고. 제가 포탑 연구 완료되고서. 포탑 안 지었다가 털린 게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포탑 먼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시점에 좀. 빡세게 오긴 하더라고요. 얘는 됐고. 사냥. 얘 장총이지. 오케이. 사냥 됐고. 건설 다 하시고. 치료 한 명 더 해야 돼. 전원 다 하고. 채굴. 제초 벌목은 다 하고. 연구는 한 명만 하는 게 좋은데. 얘 앱으로 하자고 하자. 이렇게. 일단은 됐어. 방송 끊기면은. 그거 화질. 아 참. 화질 안 넘쳐지지. 방송 끊겨요? 자꾸? 다른 사람도 끊기면은 모르겠는데. 혼자 끊기면은. 이게 그거. 제 그건 아니어가지고요. 보자. 벌목. 쫙 해줘야지. 이것도 치워놓고. 자 주변에. 아. 일단. 얘도 제거 명량 해놓고. 동물이 좀 많이 사니? 쿠거. 사슴대 있고. 짜잘하게 좀 동물이 있어요. 초반 밥 걱정은 없을 것 같고. 고대이엇 같은데 여기. 고대이엇 맞죠? 이거는 냅둘게요. 아 참. 저장고 여기다 만들면 안 되는데. 구역을 이렇게 땡기고. 이만큼 하자. 재료 없다고? 나무가 없구나. 벌목을. 많이 해줍시다. 제초 벌목 애들. 저거 돼있는데? 딜레이만 심해요. 끊기진 않죠. 제초 벌목 1순위를 해놓고.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비트레이트 좀 낮춰볼까? 깜짝이야. 아 처음부터 물이. 아 진짜 식겁했네. 중간에 화면 꺼매지고 빙빙 돌아간다고요? 뭐지 그건? 그런 건 처음 보는데 아예? 야씨. 잠깐만. 아 아니구나. 이거 베네시드 같아. 약간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아 그 렉 걸리는 게 베네시드 같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잡았죠? 잠깐만. 일단 됐고. 정시상 누구? 이제 자동으로 하자. 만들 거 다 만들고. 근데 그거 제가 뭐 어떻게 못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새로고침하거나 뭐 저런 걸로 안되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황이. 이렇게 해놓고. 잠깐만. 문을. 여기. 이렇게. 초반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씨. 그 중반에 그거 못 넘겨가지고. 덤블도 많구나. 점폭발. 지금은 상관없어요. 부품도 좀 있고. 이거 다 강철이야? 강철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아씨. 아잇. 갑자기 치킨이야. 자. 도축작업대 하나 만들어줍시다. 흑점폭발 끝났죠? 뭐 상관도 없지만. 아. 그러오니까. 옛거 안 만들었다. 제초 제초. 제초 제초. 일단 싹 해주고. 20도. 애들 멘탈은 괜찮죠? 지금. 짹. 제초. 보자. 4칸 하고 빠르게 만듭시다 아니 제대로 이렇게 하고 호점을 이렇게 쳐놓고 여기는 지붕 만들면 안될까 지붕 제거구요 됐어 아 한 칸 더 지웠어야 됐나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하자 음식 몇개 남았냐 열개 일곱개 스토브 어디갔어 생산에 아 전기스토브 지워야지 하나 만들고 요 안에 저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붕이 만들어졌죠 나그네 압류 단순노동 소방 못하고 개조물 강박증 아 얘 뭘 시키냐 조리나 시킬까 채굴 예술 다 빼고 얘가 조리를 하자그러 채굴이랑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이정도면 어차피 침대 하나 더 있었고 초반 이벤트 치고는 괜찮네 치킨 먹기 아 그놈의 치킨 전선도 만들어줘야 되나 전선을 만든다 그러면은 영영 채굴 좀 합시다 이렇게 딸기도 좀 있어서 초반에 그렇게 음식이 급하진 않을 것 같아요 축전지 아 저 그거 사진 보내도 못 볼텐데 지금 뭐야 강철 업 때문에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초반 출발지가 요쯤이었는데 모르겠다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아 그냥 여기서 바로 캐우는 건가 아 캐우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걸 그냥 빠르게 만듭시다 나이프들의 소음을 우주해져 서른아홉살 아니 지금은 안돼 사실 뭐 받을 시간대가 거의 없긴 한데 초반 4명은 굳이 더 늘릴 필요가 없으니까 전력 아래까지 끌어줘야죠 이렇게 된 김에 이렇게 쭉 해놓고 이렇게 쭉 해놓고 계획서에 간단한 음식을 몇 명이냐 4명 40개 40개 해놓고 도축 아니 아니 목표수랑 아 목표수랑 지정 못하지 계속해 그럼 실제 밥 만들어줘야 되죠 실제 밥 만들어줘야 되죠 실제 밥 만들어줘야 되죠 됐다 초반 걱정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오락첵스랑 여기도 의자 하나 만들어줍시다 의자 만들고 뭐였지? 잠깐 어 스탠드 줘요 캐릭터 지우고 아 환풍기 지워줘야 되지? 이렇게 아 이건 빼자 쯧 하고 어디 갔어 연구작업대 초반은 좀 괜찮은 것 같다 철도 가까이 있고 보자 그러면은 저장구역을 여기로 바꿉시다 이렇게 하나 잠깐만 하나 둘 셋 아니 아홉 칸 아홉 칸이면은 지붕 못 만들 일 없고 보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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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해서 여기다가 의약품 제대로 복사 됐네 제거해 연구를 연구를 처음엔 무조건 이거 해야죠 뭐야 누구 왜 해진 복사 해진 복장? 바비 24개 에어컨 하나 됐는데 이거 아직 안 됐잖아 재료 없다고? 잠깐 부품이 없는 건가? 부품이 없네? 뭐 했다고 저렇게 빨리 떨어지냐 부품이 아 안 가져왔구나 야이씨 부품을 안 가져오면 어떡해 이것도 치우고 하아 진짜 하아 아 얘 소방 못하지? 전력 전선 진짜 뭐 나 파지직 진짜 씨 파지직 때문에 전기 다 날아갔어요 벽은 미리미리 제거를 해 줍시다 이해냐? 해진 복장 옷도 빨리 만들어줘야 되나? 파지직 빼고 횡산에 자동작업대 이렇게 근데 저거 해줄 사람이 있나? 됐다 재봉은 얘를 시키자 이렇게 따뜻한 옷 필요하죠? 부품이 몇 개냐 이러면 30개? 부품은 넉넉해요 지금 하아 중반이 중요한데 초반은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사슴가죽 100개 잠시만 일로와봐 아 연구 누구 시켰지? 아 쓰읍 청소랑 연구만 해라 너는 그냥 쯔 쯔 쯔 띠 끝 끝 끝